아 트랙타 아 왈위 3개 부르세네 접지 장차 아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트랙타 rs 국백 아 요거는 뭐 왈위 3개 아 밧데리 부르세네 접지 요렇게 장착할 수 있게 으 힘은 조금 업 된거 같아요 예 아 털려요 아 힘이 좀 요게 한 3개월 정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힘이 아니 카보니 슬러지라 이런게 좀 나오면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3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몇년식이죠 2012년식 2012년식 처음 딱 해가 요정도는 앞에 카보니 슬러지 조금 딱이 나가면은 쭉 차가나올겁니다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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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으로 하다가 3단 넣고 땡기 때 땡기지더라구요 저렴 때만 퍽퍽 끓이면서 자라나올거에요 지금 딱이 들지 않고 진대도 예 마이예요 예 아 틀려요 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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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문경은 뭐 하여튼 소개를 사장님께요 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좋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이라cano에 두번짤 min